싱글 와이프 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시청률이 안 나올 때 빼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럼 파일럿은 시청률이 나와야 되는데 싱글 와이프는 어땠습니까? 1회 방송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1회 방송 때부터 시청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지상파에서 3. 몇 프로가 나왔으니까 시청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2회차, 3회차에 가서 시청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게 문제 있는데. 지금 볼까요? 2월 21일 첫 방송이 3.6% 2회차 2월 28일이 3.3% 0.3% 포인트 떨어졌네요. 그리고 더 떨어졌네요. 마지막 방송이 2.7% 0.6% 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거 원장님 한 번 보셨어요? 싱글 와이프? 네. 봤습니다. 그냥 뭐 가출하는 프로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싱글 와이프가 시청률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프로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독설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니 독설이 아니라 진정한 의견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이걸 보더라고요. 네. 집사람이 보길래 뭐야? 그러면서 봤는데 남편들 다 제쳐놓고 애 맡겨놓고 그냥 후루루 여행을 가서 그러니까 원장님 댁은 굉장히 민주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밤 11시에 편성을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주저히 밤 11시에 편성하는데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TV를 보고 있어. 저도 그 시간 돼요. 저도 이제 학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한 40분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옷 갈아입고 씻는데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나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 아, 그걸 틀어놓은 이유가 있구나. 나를 보여주려고 그랬구나. 그렇지. 그렇게. 어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데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아. 네. 그래서 그럴 때 남편하고 계속 보기가 좀 힘든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때 뭘 하나 하면 한 끼 줍쇼를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때. 네. 그러면 이제 한 끼 줍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함께, 남편과 함께 봐도 재밌는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집안 살림을 하다가 내 노망을 잃어버렸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 혼자 한번 여행을 하면서 내 시간을 가지고 싶다 했을 때 굉장히 전업주부로서는 타당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듣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경쟁하고 힘들게 살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고맙다기보다는 나는 집에서 일만 하다가 그 일이 뭔데 집에서. 집에서 일이 얼마나 쉬운데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30대, 40대, 50대 주부층을 공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40대에는 같은 여성이라도 굉장히 계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40대가 되면 95%, 7%는 아마 결혼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녀가 있고.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해도. 이제 다 이제 의뢰, 애가 있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게 물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저도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 네. 그래서 40대 중에도, 여자 40대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한, 미혼도 있고 요즘 결혼이 늦으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자녀가 중학생 정도가 20대 후반에 결혼하신 분들. 늦게 결혼하시면 이제 유치원. 그러니까 너무나 엄마들은 또 자식,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예 나이 따라갑니다. 엄마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40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3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와이프가 밤 11시에 방송을 했을 때 남편하고 편하게 나도 저렇게 여행 혼자 가고 싶어. 저 사람 봐. 얼마나 좋아. 나 저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남편이 너무 지쳐서 집에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남편을 떼놓고 이야기할 때 같은 여자끼리라도 일하는 여성이 봤을 때는 전업주부 삶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나도 일 다 하고 빨래하고 애 다 공부시키는데 전업주부는 얼마나 편안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보면 일하는 여성은 그대로 그래도 이름도 있고 자기 이름을 가지잖아요.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직책도 있고. 네. 사회에 어떤 참여도 있고. 명함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여성이라도 같은 나이라도 동지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싱글 와이프는 일단 남자 50%는 시청하기가 거북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처럼 내가 아내랑 같이 봤고 내가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전업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도 맞네. 전업주가 아닌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여자로라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대리만족이고 어떻게 대리만족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전업주부만 주로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아, 낮 시간대나? 네. 남편하고 같이 보낼 때 남편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우 건의적이고 또 경쟁이 워낙 외국보다 심화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유 있게 그래 나는 매우 피곤하지만 남편을 그래 아내 당신 전업주부로서 너무 고생했으니 저 프로처럼 당신도 혼자 여행을 가봐. 아니, 난 그러라고 저는 만약에 제가 제작자 PD였으면 일부러 거기다 편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렇죠. 그러라고.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또 파일럿이니까. 네, 네. 이게 정규 방송이면 아마 그 시간대에 편성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파일럿이니까 거기다가 한번 넣어서 반응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홈쇼핑 쇼호스트도 해봤는데 냉장고를 언제 방송하냐면 꼭 그 시간대에 합니다. 11시 때 드라마 끝나고 채널 돌아갈 때 부부가 같이 있을 때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주부가 혼자 있을 때는 결정을 못하니까. 그런 의미로 이걸 같이 보면서 남편한테 좀 무얼의 시비를 좀 하고. 그렇죠. 남편도 자네도 좀 이렇게 한번 쉬고 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 아닐까 하는데. 그렇죠. 정규 방송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획 의도가 시충률과 관계했을 때 기획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들이 지쳐서 돌아와서 아내의 위로를 받고 싶지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밤 11시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아내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좋은 남편입니다. 아니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업주부 아니시잖아요. 저는 아내는 전업주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 전업주부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좀 방송에서 풀어줘야 되는 게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칭찬받을 일이 꽤 있으시죠. 아름다우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전업주부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남편하고 같이 보기에는 불편하니까. 시간대가 전업주부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로 옮겨서 그것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도 남편 기획 의도처럼 남편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아내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우리 남편 자체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이 경쟁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떤 그냥 자기 바쁘고 정말 눈붙이고 나가기 바쁜데 아내를 집에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싱글 와이프는 지상파에서 방송을 하고 동시간대에 싱글 와이프가 할 때 한기주셔를 방송을 해요. 이걸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바로 유료 플러스 비유료라는 거거든요. 유료 매체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JTBC 같은 거, JTBC하고 종편을 비교, 종편끼리 비교할 때는 유료 매체를 사용해요. 그렇지만 지상파가 할 때는 유료해서 비유료, 전체 국민이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지상파, 종편, PP 모든 프로그램에 30대에서 50대의 연령별 시청률 순위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싱글 와이프는 30대가 21위, 40대가 15위, 50대가 11위예요. 50대는 높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50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후리하죠. 그 남편과의 알적이라고, 알적이라고 좀 웃음지만. 일단은 주도권은 50대 분들도 갖고 계시죠. 갈등이 좀 덜하죠. 그래서 이 한 끼 줍쇼를 더 편하게 본다는 거죠. 특히 30대에서는 한 끼 줍쇼가 14위, 이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14위, 그리고 40대는 싱글 와이프가 15위, 한 끼 줍쇼가 12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싱글 와이프가 50대를 겨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대를 바라보면 50대를 겨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오신 분들은 40대. 네. 40대든지 30대 후반이든지. 그 연령층이 남편과 함께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시간대였다. 그래서 파이로트 프로그램이었으니까. 파이로트 프로그램도 시청자한테는 동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화장품 샘플을 얻었어요. 샘플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배상 안 할 수 있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무료로 얻었더라도. 방송사에서는 파이로트였던 정기 프로그램였던 그건 방송사 사정이고 시청자는 파이로트에서는 A라고 반응하고 본 방송에서 B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프로그램. 시청자에게는. 일어나 저러나 프로그램이에요. 일어나 저러나. 그러니까 싱글 와이프는 어떤 의미나 재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좀 잡은 것 같은데요. 재미라는 부분은 물론 잡았지만 시청 시간대가 좀 문제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청 시간대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획 의도를 바꾸거나 해서 의미 있는 여자들의 일찰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던져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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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